우리 최영 목사님, 메시지 너무 좋죠?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시 한 번 박수하고 쳤습니다. 한 명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움, 어려움들, 한순간에 날려보내신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대회가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, 기도로 성겨주시고, 수고해 주신 스태프들, 모든 분들, 이 교회의 허연행 목사님과 김남수 목사님,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우리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 글로리의 찬양팀, 그리고 프라미스 찬양대와 뉴저지 멀리서 오셔서 수고해 주신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당, 그리고 또 할렐루야 어린이 보건대, 프라미스 청소년, 모든 분들, 한 번 한 번들,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우리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대회가 있도록 성겨주신 준비위원장 한 번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차량 동원의 허윤준 목사님, 집전 지금까지 운전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예배위원장으로 하정민 목사님,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찬양위원장의 신우철 목사님, 김봉규 목사님, 감사드립니다. 광고 후원보금위원장으로 유승민 목사님, 또 우리 교회의 위원들 준비해 주셔서 서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홍보원장으로 정숙자 목사님, 김경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. 특히 또 김경열 목사님은 그건 27군데 정도 되는 곳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냥 열심히 붙이셨습니다. 이제 돌아오는 거는 클레임, 어떨 때는 떨어졌으니까 다시 갖다 붙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, 왜 붙이냐 또 불평 듣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또 성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영재호 위원장의 우리 또 이재용 목사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중복이도 위원장의 심하자 목사님, 김정수 목사님 또 감사드립니다. 또 안내에 또 김희수 목사님, 양유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헌금위원장으로 이강무, 장은원인, 또 문종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주차 안내의 박정우 목사님,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방역위생의 권케드린 이성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. 유소년의 임지윤 그레이스 권 목사님 감사드리고, 또 교사님들 바쁜데 또 이렇게 성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청소년부 위원장으로 최호섭, 김준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